이렇게 해서 물을 좀 빼고. 이렇게 해서 간장해서 먹어봐. 가라, 돌려. 갈리는 것 같은데요? 갈려야지. 나오니? 나와요, 선배님. 이렇게 갈리는구나. 어, 선배님 생각보다 건두에 큰 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그래? 멧돌이 잘못이네, 이거. 멧돌은 테스트해야지. 진짜? 아, 진짜요? 아, 선배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다시 넣을까요? 넣어, 넣어. 손을 잡아 봐. 아니, 내 손을 잡아. 아, 선배님 손을요? 이렇게. 됐어. 그렇지. 자, 됐어. 그렇지. 된 거야, 이제. 뭐야? 멧돌 좋네. 멧돌. 잘 갈리네, 멧돌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몸 안 든다, 내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오. 야. 오오. 야. 야, 이거 어처구니 부러졌어. 오오. 야. 오오. 야. 야, 이거 어처구니 부러졌어.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 어이가 없네? 2호기는 좀 덜한데? 멧돌이 좀 작작. 아. 멧돌 많이 사놓으셨구나. 멧돌 3개. 아, 이게 아까운 거야. 멧돌. 이게 완전 반대가 아닐까요, 선배님? 어? 어, 반칙인데? 하지 마, 반칙. 이거는 이거야. 이거였어. 아, 이렇게 나와야 해.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어? 형 얼굴이. 어, 그래? 멋진 얼굴이 잘 안 보인다. 그래? 그래? 어, 잠깐만. 내가 이따가 이것만 갈고. 모자 박아쓰자. 잠깐만. 자, 됐어. 고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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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이 갈았는데? 일단 정리를 하자, 정리를. 치울 거야, 형이 일단? 어? 물 끓이자. 네. 그리고. 이게 호주랑 불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야. 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연기 안 가지? 네. 어우, 감사합니다. 그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양념장을 만드세요? 나 몰라서 그래. 내가 이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두잖아, 이거. 사투리 하세요? 그럼, 다 이거 다 쓰는 거야. 이제 된 것 같아요. 스케일. 멋있지 않아? 호주님? 하하. 오, 방금 닭살 돋았어. 이거 진짜 두부 대면 대박이겠다. 더 화 확 올라와야 돼 그렇지 그렇지 한 두 번만 더 해 그렇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지 됐어 됐어 이제 됐다 오우 더워 여기다 더 안에다가 쏙 넣어서 더워 더 더 더 올라온다 불빼요 불빼 빨리 찬물 한번 보고 찬물 찬물 그래 찬물 찬물 아이 원래 이거 이렇게 해 원래 괜찮아 원래 이렇게 돼 그리고 불빼 불빼면 돼 아유 두부 만드는데 제가 할 일이 많네요 왜 들어 아유 선생님 여기 바깥에 있는 게 두부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두부가 되는 거예요 밖에 이 물이요? 어 이렇게 물 같은 거 어떻게 두부가 되지? 그거 나무 두 개만 올려줘 여기다가 올려줘 그렇지 손이 안 떠오르죠 아 아 아 됐습니다 아 아 아 в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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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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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멈추를 넣었어요. 선배, 감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뭉쳐지는 거예요. 아, 뭉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뭉쳐지는 느낌이 있어? 아, 제발 돼라. 망한 거 같으면 망했다고 얘기해. 아니야, 아니야. 안 망했어, 괜찮아. 우리한테는 좀 솔직해도 되나?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좀. 저게... 제가... 휴가 때 오는 저의 소유의 섬입니다. 저 섬 이름이 제가 진 건데 삿갓섬이라고 삿갓족이 아시죠? 비슷하잖아요. 제 섬 삿갓섬입니다. 제발 좀 잡혀라. 와,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 저걸로 찌개 끓여 먹어. 뭐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 저걸로 그냥 찌개 끓여 먹어. 아니, 차선수는 뭐 다 자라... 어우... 근데 이제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서 감동인데 감동이야 차승원씨가 정말 뭐 평소에 거의 해주는게 다 맛있고 다 잘 먹고 있는데 제가 잡은거 딱 재밌게 보시면 좋을텐데 지금 꼭 뭘 잡고 싶다가 아니에요 뭐든지 잡고 싶다죠 어이구야 물색깔이 다르네 물색깔이 달라요 여기 야 만제도때보다 일이 너무 커졌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오늘 참돔이 한 70자 정도 하나 나올 것 같은 기분이 칠.. 칠자하면 70cm 얘기하는거에요? 차가 175까지 있으니까 그 이상은 안 되는거 아니에요 에헤이 진짜요? 하하하하 자아 시작해볼까 아 이거 끝을 모르겠네 아유씨 바닥을 닫는지 안는지 이거 어디까지 간거야 이거 씨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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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되려나? 다시 해야되려나? 아우! 아 근데 놓친 것 같은데? 야야야 다시 해야되려나? 아이 참 느낌은 맞는데 아 아 놓친 게 되게 컸었나 봐요 바늘이 두 개였었는데 하나뿐이 없잖아요 진짜 큰 놈이 탁 체감인 것 같다고 에이 뭐 아쉬워도 어떡해요 하하 만제도가 언제 시작한 거지? 몇 년도에? 15년? 이게 뭐야? 만제도 3대장은 뭐야? 이거는 약간 주둥이가 나 닮았다 하하 하하 돌돔이든 참돔이든 뭐 돔 종류만 걸리면 땡큐지 야 진짜 돔이 궁금하다 정말 점심때 그거 잡아오면 그거 해보지 아이 부담 느끼지 말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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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네가 알 바 없지 와 돔이다 참돔 와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참돔 어쨌든 참돔 돌돔을 낚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내일 떠나게 돼서 이제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렇죠 제대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사실은 있어요 저도 좀 보고 보고 싶었고 제발 좀 저 그림으로 말고 환상의 물고기로 마음속의 물고기로 남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가봅 다시 한번 가봅 다시 한번 가봅 두부 휘어졌잖아요. 이거하고 다르잖아. 그렇게 큰 놈이. 아이씨, 이런. 이게 몇 번 기회가 안 올 텐데. 차 이렇게 자꾸 놓치면 안 되는데. 괜찮아. 살짝만 조금만 들이자. 불만 조금만 줘봐. 됐어, 됐어. 아, 뜨려고 그런다. 아, 뜬다, 뜬다. 오케이. 오케이. 불 다 빼, 이제. 불 다 빼봐. 불 다 빼봐. 호준아. 네, 선배님. 이리 와서 숨두부 먹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 됐어.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빼고. 이렇게 해서 간장해서 먹어봐. 아, 이런 날도 오네요. 아, 너무. 딱 분리됐잖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진짜 두부인데? 숨두부제. 아,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네. 안 비려? 하나도 안 비려주네. 오, 맛있어. 야. 와, 진짜. 내가 했지만 잘했다. 먹어봐, 조금만 먹어봐. 그만 줘, 그만 줘. 아, 이만큼만 해봐. 그러니까 맛만 보라고. 자, 이거, 이거 해줘. 간장, 간장. 간장 해가지고. 간장 해가지고. 자, 이거 내부에서 hang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